너는 방금 영화를 하나 봤지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맥주 딱 한 잔만 하려구 왜 이렇게 안 보여 왼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아직도 하는데 이제 잠이 안 오고 날아가서 저희가 이 공식이 1분 2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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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크 박혔어요? 원래 1분이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서 봤다가 잠 못 자게 생겼어요 나 요즘에 흑맥주에 꽂혀가지고 흑맥주가 맛있더라고 재킹 아마 한 편은 제일 좋아 네 Crazy 1분의 핫득 2분의 핫득 3분의 핫득 2분의 핫득 맥주 마시면 쓸쓸하니깐 우리 여러분들이랑 마실려고 켰어요 나 라이브 하는 게 좀 적응이 안 돼 환전 말하고 이거 재미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잘하고 이제 고맙게 해주세요 까먹을때 되어서면 자 고마워 영화? 영화 뭐 봤는지 얘기해도 되나? 내 머릿속에 치우기 나 그거 안 봤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봤어 너무 좋더라 정말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어 정말 너무 좋았어 세훈아 안경 도경자한테서 뺏어온 거야? 아니에요 제 거예요 오빠 저 숙취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술을 적당히 드세요 세훈세 몰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나 이제 이해가 갔잖아 나 드디어 이해가 갔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제 이해가 갔어 너무 좋더라 정말 독전은 옛날에 봤죠 독전은 본 지 오래됐지 내 머릿속 지우개 딱 빌었는데 개소름이라고? 혼자 대화하는 거 외로우면 클럽하우스에 보면 어때요? 클럽하우스라는 거 들어봤어요 제가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봤는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네 했으면 좋겠어요 클럽하우스를 네 했으면 좋겠어요 클럽하우스를 아 오늘 많이 안 자는구나 많이 안 자는구나 10프로 떴어요 10프로 떴어요 난 핸드폰 충전을 잘 안 해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불안해 빨간색이어야 뭔가 쫄깃쫄깃하더라고 아끼게 되어 와 아 웃긴 댓글을 봐가지고 왜 나보고 게이라고 하지? 알게 아닌데요 저 요즘도 버블티 마시죠 시간 될 때마다 가서 먹어요 내가 항상 먹는 곳 알죠? 난 거기 거 밖에 안 먹어 나는 성태 넷플릭스 나도 잘 안 봐요 추천해줘 추천해줘요 머리 머리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를까 고민 중이야 모르겠어요 나도 머리 어떻게 자를까 머리 어떻게 자를까 머리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머리 잘라야 되는데 방금 양초 했더니 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 아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하지? 그 아주 상쾌한 민트랑 가까운데 어떤 솔잎? 파이팅 아주 상쾌해 양초하고 글 먹으면 안 돼 어렸을 때 다 해봤던 거래요 머리 자르는 사람도 있고 안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뭐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머리를 뭐 반은 길게 하고 반은 자르지 말까? 아니 짧게 자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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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쥬잇 디쥬잇 아까 저녁은 먹었고 한 8시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새벽에 뭐 안 먹어요 살도 찌는 것 같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야식은 좀 안 먹고 야식은 좀 안 먹고 야식은 좀 안 먹고 웬만하면 야식 잘 안 먹고 밥도 잘 안 먹을라 그래요 아침에 잇나서는 무조건 샐러드 먹고 뭐 저녁에 좀 맛있는 거 먹고 음 그치 맥주를 먹었네 응 나식은 안 먹으면서 맥주를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응 조금 뭐 살찌고 말지 응 어쩌겠어 방법이 없는데 벌써 마셔버렸는데 응 어떡하겠어 응 어떡하겠어 그래서 맥주를 한 갱만 다 마셔야겠다 맥주를 한 갱만 다 마셔야겠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응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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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진짜 살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머리카락이 길어서 살이 좀 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핑계가 아니라 어차피 빼긴 뺄 거예요 어차피 빼긴 뺄 건데 응 응 물어보는 거지 응 어차피 5 그니까 나 살 쪘다고 해요 사람들이 혹시 슬프다? 모른표 그래서 맥주 마시고 있어요 뭐 슬퍼서 마시는 것도 있고 이대로 잠도 안고 하니까 겸사겸사 라이브를 켠 거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나 흥백추 나 요즘 흥백추가 안 마셔 흥백추가 맛있더라고 누가 살 쪘 때 땅 콩 깨따려 백현이 형 살쪘다면서 백현이 형 땅 콕 때려 Reppy SBB Home 음 내일이 있을까 멤버들... 멤버들... 경수형은 뭐 경수형은 뭐 거의 맨날 만나고 다른 멤버들을 만나진 못했고 연락은 해요 연락은 하고 있어요 음 연락은 하고 있어요 내 머리가 진짜 길다 자르고 싶다 나도 자르고 싶어 저번에 프리다이빙 갔다 왔는데 근데 너무 재밌더라 오랜만에 프리다이빙 너무 재밌더라 근데 이건... 이 댓글 무게가 되게 힘들다 나 응? 팅부동 와 중국말은 진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한자를 읽네 나 똑똑한 것 같은데 나 웃으면 복이 와요? 맞아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웃어야 복이 온답니다 웃어야 복이 오지 웃어야 복이 오지 웃어야 복이 오지 이거 안주 없어요 맥주는 뭐 안주 없어도 되지 네 왜 니... 니하... 니하우 네? 니하우 잘못 쓴 거 같은데 그건? 내가 요즘 일찍 자려고 해요 12시 1시에는 자려고 해요 펜트하우스 본 적 없습니다 펜트하우스 자꾸 보냐고 물어보는데 펜트하우스 본 적 없어요 펜트하우스 본 적 없어요 펜트하우스 안 봐요 바로이? 펜트하우스 본 적 없어요 흑맥주랑 그냥 맥주랑 뭐가 다를까요? 흑맥주는 그냥 맥주는 보리로 만든 거고 흑맥주에는 딱 뭐가 더 들어가 있지 않을까? 다른 뭐 그런 게? 내가 맥주를 만들지 않아서 몰라요 지금 핸드폰이 새 거라서 빨리 안 되나 봐 저우가 나쁜 뜻인가? 그냥 못생겼다란 뜻 아닌가? 혹시라도 중부에서 되게 욕이면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걸 썼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머리 자르라는 거야? 자르지 말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딱 정해서 알려줘요 나한테 흠? 수면을 돕기 요가를 하십시오 나 요가해요 아침에 있나면 무조건 요가하는데 나 아침에 있나면 요가부터 해요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지 인스타 투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내가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투표도 한번 해볼께요 와 읽어졌어 한 짝 대박이다 워먼 또 헌크아이? 워먼? 우리 모두 다 엄청 귀엽다고? 네, 맞죠 맞죠 우리 모두 다 귀여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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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염색할 생각은 없어요? 염색 안 하고 싶어요 염색은 별로야 염색은 별로야 지금 춤출 수는 없죠 춤에는 힘들어요 칩, 여기 칩 아니에요 요즘 연습하는 춤 없어요 근데 하나 추려고 진짜 개 사랑해요? 칩, 여기 칩 와 런앤건 너무 오랜만이다 그 쯤 기억한다 블레스 미 초코 버블티드 타로버블티드 난 다 좋아해가지고 그날따라 느낌 오는 거 먹어요 저 살쪘어 살쪘어 살쪘 거 같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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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해 진짜 안 쪘다고요? 역시 착해 우리 엑스런이 착해 착해서 뭔지야 너무 착해도 안 돼요 아 지금 카디건 하나 입었는데요 목걸이? 목걸이 너무 예쁘지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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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씀 발치는 내가 딱 그 약속을 했었어요 딱 그 1월 1일부터 딱 1년간만 딱 차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작년? 제작년에 잤으니까 작년에 뺐지 약속을 해서 빼버렸지 제작년에 잤으니까 작년에 잤깁은 물을 해줍니 말아온 감사합니다. 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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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꺼질 거예요 그니까 내가 미리 끌게 잘 자요 여러분 응 또 나랑 뭐 라이브 했다고 막 잠 못 들고 막 그러지 말고요 푹 자요 그럼 다시는 라이브 안 할 거니까 잘 자 여러분 굿나잇 빠빠